철퍼들 철퍼들 어?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오우야! 귀청쾌잇 와 어, 내가 맞췄나? 어, 내가 맞췄나? 네. 아... 어... 어, 미친. 와, 꽂아, 꽂았을 때. 무서웠다. 자살했다. 두말인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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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깔는데 왜 내 머리 붙는 거야? 아니, 왜 내 머리 붙는 거야? 어? 어? 아, 진짜? 으흐흫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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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어 잠깐만 어 어 아 와우 옳은 레스트 클로스 오오 얼려버렸네 쏘세요 앞에서는 으아 으아아아 우와 지린다 딱 지린다 나이스 나이스 성난 박치기였다 어차피 뿌려놓으면 내일 올거거든요 네 벌써 내일은 박격폭 네 역점조준 안됐고 어때요? 탈탐오니까 딱죽죽? 나이스 아 진짜 사천시가나는 사람같다 아 시발 아 아 미친 아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아우씨 쒸 쒸 화이트 들고가서 잡으면 될 듯 탈탕은 죽었어요 와우 요 새끼가 어디서 앞다리를 들고있어 어디갔어 못 맞출 수 있지 그냥 옆으로 돌아가세요 오오오 성능 좋은데 오오오오 나이스 날려버렸 그고 오호호호호 슬로우 슬로우 오오오오오오오 Ö 옼어 갑니다요 나이스 너머 relat 엘 Hide 녀엘 이 자식이 bounce 아... 가리라 씨발 후우우우우 흐흐흐흐흐흐흫 어? 뭐야? 그냥 와우 다 38킬인가요 우리는. 아하핰 오 그라이 이런라 오브라이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그omma이다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! 삐아